Hola, buenos días,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. ¿Qué tal? ¿Cómo están? 네, 안녕하세요. 미라솔 스페인어 술입니다. 오늘 54강에서는요, 바로 머리를 감다 라는 표현을 함께 볼 건데요. 지난 시간에 나온 표현처럼 진짜 뭐 감다 라는 단어를, 동사를 찾을 필요 없이 lavarse 동사로 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. 일단 표현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. me lavo el pelo. 한 번 더. me lavo el pelo.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la cara, 얼굴 자리에 el pelo만 넣으면 머리를 감다가 됐어요.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. me lavo el pelo por la mañana. 한 번 더. me lavo el pelo por la mañana. me lavo el pelo. 나는 머리를 감는다. por la mañana. por la mañana. 혹은 en la mañana. 둘 다 괜찮습니다. 어허, 아침에 라는 뜻이죠. 뭐, 밤에 머리를 감는 분들도 있고, 아침에 감는 분들도 있는데, 저는 요즘은 요즘은, 요즘은 아침에 감는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, 두 번째. me lavarse el pelo. 한 번 더. me lavarse el pelo. 이번에도 me lavarse el pelo. 라고 했고요. 세 번째. me lavo el pelo sin shampoo. 한 번 더. me lavarse el pelo sin shampoo. 샴푸가 뭐겠어요, 여러분? 샴푸겠죠. 나는 샴푸 없이 머리를 감아라는 뜻입니다. 자, 한동안 막 물로만 머리 감는 걸 유행하고 했는데, 요즘도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. 음, 자, 주어에 맞게 me lavo, te lavas, selaba. 바꿔가시면서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의 표현. 머리를 감다. me lavo el pelo. 잘 보셨나요? 자,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. nos vemos. chao, chao.